2023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 상지대학교는 모집정원 1,805명 가운데 91%인 1,649명을, 한라대학교도 전체 모집정원 907명 가운데 98%인 892명을 수시로 선발하고,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1,320명 가운데 858명을 수시로 뽑습니다. 4년제 대학 수시 모집은 오는 17일에 마감됩니다. 한편 세경대, 송호대, 한국골프대 등 도내 9개 전문대학의 원서 접수도 오늘부터 시작됐고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.